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관절을 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옆에서 이렇게 해요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문제고요. 이거는 특히 내가 사는 집이고 내가 일하는 장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처음에 설계할 때도 윤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무엇보다도 윤 총장이 윤 총장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 본인은 이제 그 여권과의 충돌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독대라든지 어떤 상황 판단을 위한 어떤 보고를 굉장히 많이 여러 번 타진을 했으나 단 한 번도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총장은 그 부분에 윤 당선인은 그게 문재인 대통령을 싸고 있는 참모들의 참모들의 그런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막혀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날린다. 기본적인 이 구조에 대한 이거는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개선해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고 참모들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내각이나 이런 사람은 보고가 안 된다는 얘기만. 네. 그래서 이제 윤 당선인은 이제 정부 국정운영도 보시면은 청와대 참모들과 일하는 게 아니라 민간합동위원회를 두는 것은 물론 장관들과 일을 하고 싶다. 이제 이게 기본 컨셉이거든요. 김태현의 정치쇼. 5784님. 이야 사진도 보내주셨네. 전남 광양입니다. 이른 벚꽃이 피었습니다. 언제쯤 활짝 필까요? 사진 보니까요. 날은 흐린데 진짜 폈어요. 원래 이제 전남 쪽에서는 광양, 경남에서는 진해. 여기가 또 벚꽃으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제 꽃놀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비 소식이 있네요. 날씨 한번 들어볼게요. 기상증 연결합니다. 백희영 리포터. 네. 현재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내륙 곳곳에 내리던 비는 점차 그쳐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출하실 때 가방 속에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후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다시 시작돼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봄빛 치고는 제법 비의 양이 많은 지역이 있겠고요. 이미 20cm가 넘게 내린 강원 산지에는 내일까지도 폭설이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는 그 밖의 내륙 곳곳에도 최고 5cm, 서울은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는데요. 기온의 미묘한 차이로 강수 형태가 눈과 비로 오갈 수 있어 계속 날씨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 눈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아직 두꺼운 외투를 정리하기에는 이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서울대전 11도, 부산 10도로 어제보다 낮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한낮 기온이 서울 7도 등 꽃샘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와 함께하는 기상정보 백혜영이었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2부. 여의도 정치인들의 말을 풀어보는 시간. 여의도 정말이야 시간입니다. 두 분 모셨어요? 정치판은 내 손안에. 서울신문의 손지은 기자. 안윤상 거기서 김수민 씨 앞평론가 피처링 윤석열. 이재명은 잠시 후에. 아니 냉정합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대선 때는 두 후보도 다 했지만 지금 아무래도 당선인 위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재명 전 후보는 만약에 비대위를 등판하시면 그때는 다시 피처링 이재명까지 하도록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요거에요 요거. 뭐 북한 얘기입니다. 야 뭐 여의도 정말이야 갑자기 북한이야 뉴스 싹쓰리도 아니고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들어보시면 압니다. 우리 정치쇼 셀럽들 얘기 먼저 좀 듣고 올게요. 북한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 하입니다. 북한 선전 매체가 어제 국민의 힘을 향해 스쳐지나 보낼 수 없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멜랑콜리언 메시지를 던진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스쳐보내면 다시 볼 수 없을지 몰라도 후회 말아요 가슴이 떨려와 그저 조금 아플 뿐이지 하하하하 아 노래 좋아요. 이 노래를 모른다고요? 아 정말 실망입니다. 공릴로비의 노래 우리 이렇게 스쳐보내면 아닙니까? 발라드 제목으로 쓰는 이런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새 전부와 잘해보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하하하 아니 왜 소중 가국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겜까? 우리 동무들이 단어 선택을 약간 까리하게 하는 듯이 있습니다.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 가슴이 이리 때 미국의 충견이란 표현에 꽂아 주목을 해주길 바랍니다. 야 이거 가깝다고 말하면 안 돼 같구나 야 아니야 엄청 가까워 그니까 제발 그만 좀 쏴 이러다 다 죽어 며칠 전 커다란 미사일을 쐈는데 그게 실패했다며? 혹시 엉뚱한데 화풀이하는 거 아니야? 김수미 평론가 방금 내가 뭐라고 했지? 저기 오일렘 할아버지가 물어보시는데 북한에서 뭔 논평했어요? 네 뭐 매일 미사일 쏘고 논평하고 미사일 쏘고 논평하고 이러니까 북한에 선전 매체가 있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여기서 얼핏 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구절도 있었는데 어느 정당이 남조선 대선에서 이겼건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도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이른바 안보를 간판처럼 내 흔들며 동족을 시도 때도 없이 걸고 들고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위협과 도발을 운운하며 이리 때 마냥 미쳐 날뛰는 국민의힘 패거리들의 망동 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거리낌 없이 운운하며 북침의 도화선을 마구 흔들어대는 보수 패당의 위험천만한 주태는 엄결의 경악과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 목소리를 잠깐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누구 있어서 중간에는 약간 변주가 끝난 게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시작할 때는 제 목소리였고요 끝날 때가 김정은 위원장인데 제가 목을 너무 긁어가지고 기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 내 잭상우에 놓여져 있다는 것 뭐 이런 걸로 예전에 또 김정은 피처링 JP같아 JP는 이거예요 그래요 자 우리 외교안보 관련해서 북한 논평준을 들어봤는데 인수의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원래 뭐 야당에서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뭐 항상 비판적인 얘기들 하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김태효 위원 이름이 저랑 비슷하네 김태효 위원에 대해서 유독 비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입니다 이제 MB 정부 때 실세라고 불렸죠 외교안보에 맞습니다 그때 이제 비핵 개방 3000 이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고요 이제 성균권대 정치회교학과 교수로 있다가 이번에 이제 인수위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콕 집어서 이 인선을 재고해달라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제외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 없었어요? 최상목 전 이제 기재부 1차관 이렇게 두 명을 딱 집었는데요 일단 최상목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농단 미르제단 이제 모금을 좀 주도했다라는 혐의가 있어서 기소는 안 됐죠 그때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태효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라는 점 요구를 하나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MB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의 되풀이다 MB 2라운드다라고 하면서 이 김태효 의원을 재고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신 분이에요? 피고인 재판 받고 있으니까 피고인신 분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요거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이 저렇게 김태효 위원회에다 반대하니까 위원장의 안철수 위원장한테 취재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래요 안철수 위원장은? 일단 지난 16일에 이제 인수위선 이제 준비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 질문이 나왔을 때 안철수 위원장은 이 검증하는 곳은 당선인의 비서실 소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게 김태효라는 인물 한 명뿐만이 아니라 저는 약간 이제 우리가 인수위 전체에서 안철수 위원장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본인이 같이 책임을 지고 싶은 게 어디까지인지가 좀 선이 그어졌다고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선이 그어졌다는 거예요? 일단 공동정부에 합의를 하고 지금 인수위에 같이 참여를 하고는 있지만 이런 실체까지 본인이 다 책임에 같이 연결된 필요는 없다 선을 그었다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만약에 인선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역대 인수위원장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수위에 혈세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게 사실상 의미가 맞거든요 인수위, 인수위원장, 위원이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김수현 평론가 앞서 북한 논평 소개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보다는 새 정부들로서는 훨씬 더 경색이 되겠죠? 대북관계가 대북관계는 계속 경색이 되고 있었어요 2019년에 하노이 노딜 이후로 경색이 되고 있었고 이미 북한에서는 잦은 비난 논평들을 냈었습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노릇이다 이런 것부터 해서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정권이 재창출됐다 할지라도 대북관계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숙제였는데 또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좀 기선제압하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우려가 되는 거는 4월 15일 북한의 최대 명절이죠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에 또 어떤 도발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좀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제 한편으로 인수위에도 좀 시선이 쏠리는 게 7개 분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7개 분과니까 정부 부차에 맞춰서 여러 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한 분과에 이름이 주렁주렁 이렇게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 이런 형태가 많았는데 과거에도 보면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도 외교통일안보분과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이번에는 통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통일부에서도 조금 이거 부차의 파워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네요 통일 이름 들어간 거 없고 여성 이름 들어간 거 없고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북한이 이제 ICBM 대륙간 턴도미사일 그러면 이제 레드라인을 넘게 됐는데요 이제 발사 징후가 임박했다라는 이제 미국 국무부의 발표가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북한의 이 집중적인 도발이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은 이제 정권이 바뀔 때는 늘 이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잦은 도발을 해오고 제가 이제 문재인 청와대 때 첫 회에 저희 맨날 아침에 쐈어 이러고 깨서 쐈어 쐈어 이러고 또 쐈어 이래서 깨서 뭐 술을 쏜 건가요? 네 쐈어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막 저희 점심 먹으러 갔다가 춘출관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다 경사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핵실험에서 막 저희가 전력으로 질주해서 다시 청와대로 뛰어가고 그리고 G20 출발하는 날도 북한에서 도발을 해서 저희가 이제 순방 가야 하는데 이제 대응 무력 이제 진압하다가 가고 이제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지금이 이제 원래 본인들이 계획했던 게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의 이제 온전한 관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더 좀 강력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나 좀 봐주시라고요 뭐 이런 건가? 한편으로 국민의힘을 긴장시킬 수 있는 요소가 또 있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6번 했잖아요 그중에 4번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런 징크스도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은 역시 메인 이벤트는 청와대 이전 관련 내용입니다 일단 문자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용배님 청와대 이전 비용이요? 필요한 비용입니다 1년만 지나도 돈 얘기는 안 나와요 박상훈님 지금 상황은 박정부 7시간 운운할 때부터 나온 말 아닌가요? 청와대로 가면 또다시 불통이니 무속이니 선동할 것이니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찬성하는 분이셨고 반대하시는 분은 장은주님 이전에 쓸 돈이면 차라리 재난지원금을 더 돌려주면 좋겠네요 공약만을 위한 세금 낭비 반대합니다 조정현님 청와대 그대로 계시고 소통은 다른 방법 찾아보시는 게 좋을 듯해요 구중궁궐에서 자주 나와서 국회 정부부처 자주 가면 되지 않을까요? 하셨고 원은경님 옮기는 게 쉬운 일입니까? 신중하게 해줘야지 근데 지금 상황은 졸속이에요 하셨고 1035님 여러 가지로 민폐입니다 소통은 의지가 중요하지 사는 곳이 뭐가 중언디? 하셨는데 문자 많이 들어오는데 숫자상으로는 반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우리 손 기자 이번에 저희 정치쇼 출연했던 분들 특히 여의도 타짜에 나왔던 장성철 교수 그다음에 김상일 특보 다 아시는 분이죠 윤튜훈 시장 윤튜훈 시장 아니었구나 박원석 정의원 같은 분들은 세 분 다 굳이 이렇게 옮길 필요가 있어? 여기 소통은 의지지?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윤 당선이 이렇게까지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게 검찰총장 때문에 경험이다 그런 얘기가 있다던데 그거 뭐예요? 네 일단 이제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관절을 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옆에서 이렇게 해요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문제고요 이거는 특히 내가 사는 집이고 내가 일하는 장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처음에 설계할 때도 윤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윤 총장이 윤 총장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 본인은 이제 그 여권과의 충돌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독대라든지 어떤 이 상황 판단을 위한 어떤 보고를 굉장히 많이 여러 번 타진을 했으나 단 한 번도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총장은 그 부분에 윤 당선인은 그게 문재인 대통령을 싸고 있는 참모들의 참모들의 그런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막혀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날린다 기본적인 이 구조에 대한 이거는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개선해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고 참모들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내각이나 뭐 이런 사람은 보고가 안 된다는 얘기만 네 그래서 이제 윤 당선인은 이제 정부 국정운영도 보시면은 청와대 참모들과 일하는 게 아니라 민간합동위원회를 두는 것은 물론 장관들과 일을 하고 싶다 이제 이게 기본 컨셉이거든요 하긴 뭐 보수정부 때도 당시에 제가 알기로 새누리당 시절에 김무성 대표도 2년 재임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독대 한 번도 못했다는 얘기 표명한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 만났으면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국민의힘의 지금의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김수현 평론가 우리 아침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청와대 이전 중요한 문제니까 그리고 당선인 측의 발표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컨센서스가 필요한다는 건 진짜 합의가 필요하다 여러 국민들 동의가 필요해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무슨 의도에서 이런 얘기한 거라고 봐요 컨센서스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 집무실 이전은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원래 정도라면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약간 뒤로 후퇴하려는 그런 여지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집무실 이전이라는 게 그 취지와 목적이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잖아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려면 그 방법과 수단과 과정도 제왕적 대통령제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핵심은 국회거든요 국회와의 협의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것도 좀 당선인이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 지켜봐야 될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선진 기자는 어떻게 봐요 컨센서스 전혀 진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그 컨센서스 답변이 나온 게 질문이 어제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왔고 그 결과를 묻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인수위랑 그다음에 이제 정권 이왕을 준비하는 모두가 다 이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간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컨센서스가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아니라 인수위 내의 컨센서스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이 안에서 결정이 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대선 공약 첫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그걸 받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됐고 그러면 이제 공약을 일단은 진행을 하는 거죠 돌릴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시구나 컨센서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국민들께 잘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구나 알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대통령 현 대통령 미래 대통령 만납니까? 일단 지난 16일에 이제 회동이 무산된 이후에 실무협의가 계속되고는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제까지 봐도 양측에서 나온 반응들을 보면 굉장히 격앙돼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아주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충돌하는 게 인사권, 사명권 등등 또 공공기관장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협의는 되고 있으나 이제 기존에 거론됐던 의제들을 다시 테이블에 올려서 만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조금은 냉각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짚고 민주당 얘기 좀 볼게요 민주당 비대위 내용 문제인데 어제 축제선 의원들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김수현 평론가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민주당 비대위에 윤호중 위원장이 내려와야 되냐 계속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일부겠죠 단초이고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누가 더 잘못했느냐 결국에는 패배 원인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는 거구나 거기도 그렇죠 원인도 있고 이제 누가 이 책임을 써야 되느냐 했을 때 윤호중 원내대표는 기존의 당을 지휘하던 사람인데 왜 비대위에 껴있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문제제기고 나아가서는 결국에 당에 누가 책임이 더 있느냐 후보가 있느냐 혹은 또 대통령이 더 있느냐 이 문제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결국 친분과 친명의 대결을 이렇게 봐도 돼요?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게 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선거 결과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졌고 어쨌든 졌고 2연속 집권에 실패했고 그런데 차이는 너무 적게 났고 그러면 이재명이 그나마 잘해가지고 이렇게 따라 붙은 건지 아니면 이길 수도 있는 선거인데 진 건지 이런 문제의 근원이 또 대통령한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밥상 위로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손 기자는 지금 이번 대선 때 국민의힘 출입하셨지만 그동안 민주당도 많이 출입하셨잖아요 문재인 청와들도 계셨고 다 아실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일단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격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 때 사무총장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다 임재차선법 때문에 또 법서위원장이었어요 네 그 인식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게 검경수사 조정권이랑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랑 맞물려서 4플러스1이 진행이 됐고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 다 찬성했습니다 찬성했고요 패스트트랙 다 막았고요 그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판매 왜 그때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부끄럽네요 그러면 근데 보니까 최이배 비대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반성보소에다가 강하게 치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선거 과정들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선거 과정에는 그리고 친문위원들은 반발하고 최이배 의원의 그런 비판보다도 저는 이제 조금 저도 국회를 오래 출입받았지만 특정 정부 출신 청와대 수석비서관 행정관들이 집단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그래서 어제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수석비서관 또 이제 대변인 행정관 지는 분들이 다 일제히 성명을 발표를 했죠 과연 이게 약간 문재인 정부의 5년의 어떤 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거 저 금방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봐요 뭐가 돼야 이게 마무리될까 원내대표에서 새로운 사람 뽑히면 그쪽으로 지조차가 다시 재편대요 그런데 원내대표도 사실 지금 뭐 예전에 나왔던 분들이나 또 이제 콩클라브 형식 이렇게 나오고 일단 문제는 지방선거가 6월에 당장 닥쳐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쇄신이라든지 이거는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 등판식은 언제로 봐요? 빨리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언제? 그런데 지금 등판하는 거는 본인 또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선거 때는 마냥 뒤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 세력구축이 있어야 되니까 세력구축도 있지만 경기도라든지 이쪽에서 일부 지역에서 승리한 게 있으니까 지원 유세 요청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정말이야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수현의 평론가 손지은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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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